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련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제자 양육위원회 목사님 고성배 목사님께서 지금 안시골 중에 계셔서 제가 전에 제자훈련 사역을 경험했었던 일이 있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작교의 제자 양육위원회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하는데 나는 목회자, 전도사, 성교사, 신학생 이런 분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 목회자 제자훈련국에 문의하실 수 있겠고요. 또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평신도 제자훈련국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나 또 여러가지 평신도 제자훈련들을 바이블 칼리지 등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임원훈련에 관심이 있으시면 임원훈련국이 있고요. 또 가정을 세우는 일들, 가정을 내가 새롭게 하고 싶다. 또 어머님들, 마더와이즈 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기도자로 가정의 중보자로 서고 싶다. 그러면 가정사역국이 있겠습니다. 또 스카웃 제도이기는 하지만 2단 사역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단 대처하고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들 위해서는 2단 사역국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가족 바나바 사역국이 있는데요. 나는 세가족들,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또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성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우리가 한 주간 청지기 위크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 선교, 다음 세대, 또 중보기도, 예배, 오늘 또 제자까지 여러 가지 영역들을 나누지만 사실 모든 영역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학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용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고 나온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두 번,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합쳐서 몇 번이죠?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신학성경에서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나?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마태복음 86회, 마가복음 77회, 누가복음 51회, 요한복음 78회, 사도행전 33회, 그 외 4개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야고버서, 게시록에서 한 번씩, 네 번. 그래서 총 329번이나 사용된 것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리스도인 안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너무 중요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 남가주 대학의 교수님이시면서 또 목회자이셨던 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참 소중한 개념인데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뱀파이어가 뭘 좋아하죠? 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정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보금서에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무리보다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떡과 기적을 바라던 무리들 아니고 물론 그들을 극률이 여기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있었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보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부른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제자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의 특징 첫 번째는 나눌 텐데 마가보금 3장 13절입니다. 또 사네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제자의 특징 첫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에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 그렇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나는 아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그런 사람 주님이 부르시겠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정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보금서를 보면 사보금서 내내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것은 그 기록들은요. 다 실패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직업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들도 있었고요.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출신도 그런 어촌 출신들이 있었는가 하면 도시 출신의, 유다는 도시 출신이었거든요. 다 달랐단 말입니다. 그럼 정치적 성향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테는요. 친 로마에 가까웠을 것이에요. 또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했거든요. 열심당원은 극진보입니다. 여러분 극진보의 사람과 극보수의 사람이 맞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동체에서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제자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회사로 치면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열두 제자였고요. 만약에 축구팀이었다. 그럼 우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한 가지도 나눠야 돼요. 성격도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성품이 어땠어요? 별로 좋지 않았죠. 급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지만 야고부와 요한한테는 보안억의 아들들이다 너희들 천둥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성격이 불같고 급한 겁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 거절한다고 하니까 주님 여기 그냥 불바다 만들어 버리시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된통 혼났죠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전도행을 했던 거예요. 너무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글인데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노세했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워했고 삼손은 바람둥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잇은 간임하고 살인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었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요분 파산했고 세레이와는 벌레, 메뚜기를 먹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했고 막달란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 사마리아의 여인은 이혼했었고 삿개온은 키가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또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계신 것이죠.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라마당 금식하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그런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없어요. 그저 사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그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주님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뭔가 주시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특징은 뭐냐 함께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과 애견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애견카페에 갔는데 거기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뿌시럭거리면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강아지들이 환대를 해줍니다. 웰컴해요. 어찌나 반기던지. 왜요? 강아지 간식을 거기서 줘서 그걸 이제 처음 입장할 때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 큰 개부터 작은 개부터 와서 아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아주 센심을 갖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봉투를 걔들이 귀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너무 잘 알아요. 봉투에 강아지가 다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간식이 다 떨어지면 걔들이 언제 받냐는 사람이냐는 듯이 다 떠나버립니다. 무리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간식 떨어진 거 보면 다 가버려요. 그냥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만지려고 해도 못 만지게 해요. 물론 뭐 스트레스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만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개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강아지가 저에게 온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 사실은 숨겨둔 게 있었거든요. 너무 온 것이 기특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제가 하나를 줬어요. 너 너무 예쁘다. 그래서 줬는데 얘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안 먹어요. 그런데 그냥 곁에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강아지한테 감동을 받았잖아요. 먹을 것을 줬는데 안 먹고 얘는 먹을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 제자구나. 정말 따르며 진심으로 따르며 함께 있기를 원해서 왔구나. 여러분 그런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물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오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기도가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냥 그분이 좋아서 예수님 한 분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의 특징 세 번째는 먼저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요. 마땅히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또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곳 어디이든지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제자로 불렀지만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고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 나눌 때 여재회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그냥 선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택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나눠주셨어요. 증인의 삶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속한 내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지상 대명령이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지상 대명령이라 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의 제자 우리들의 제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부르심이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 말 잘하는 분들 좀 뜨겁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가는 것 그게 아니고 제자라면 우리는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특징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만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마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만들거나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마귀는 수많은 계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이 할 수 없잖아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보내서 전도도 하지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그 마귀의 조직에 대해서 누가 전쟁을 하냐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귀신을 만난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 해야 되겠다. 영적 전쟁 찬양을 하라고 했지.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 보혈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이 갑자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 이게 아닌데 이제 그래가지고 귀신도 좀 뻘쭘해하고 그 본인도 뻘쭘해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아침에 묵상은 안 했는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야 아침에 묵상도 안 한 것이 그랬는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정체성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권능을 갖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어떤 마음의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또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전쟁을 하시면 됩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님의 제자야. 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전에 한 성교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제자들이여예요. 1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여 예 돌멩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돌멩이를 다 갖고 나왔어요. 베드로는 집 앞에 그냥 있는 조그만한 돌멩이를 하나 갖고 나왔대요. 요한은 좀 큰 돌멩이를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오늘 남산으로 갑시다. 남산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베드로는 휘파람을 불지요. 너무 가벼운 돌멩이 하나 갖고 왔으니까 좋아하면서 요한이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보더니 아유 요한은 사람이 좋은데 참 고지식해 아유 힘들겠어 이러면서 요한을 좀 놀리기도 하면서 갔어요. 베드로가 1등으로 도착하고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대요. 자 숨을 고르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여 예 배고프지요 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멩이를 떡덩이로 바꿔주십시오.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베드로는 정말 작은 돌멩이 하나 떡으로 먹고 요한은 먹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여 2부 제자들이여 예 돌멩이를 가지고 나오시오. 그래서 다른 날에 돌멩이를 갖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들 큰 돌멩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가장 큰 돌멩이를 갖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가장 큰 돌멩이를 갖고 나왔어요. 오늘은 한강으로 갑시다. 남산 안 가시지?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찌나 무겁던지 산을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거워서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가지고 갔습니다. 한강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한강 다리에 이렇게 서시더니 제자들이여 예 이 제자들의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겠죠. 일어나시오. 그래서 돌을 딱 들고 섰습니다. 자 이 돌을 강으로 던지시오. 이걸 제자들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로 하나씩 다 던졌어요. 마지막 제자가 던진 후에 다들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걸 던져버리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제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돌멩이를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누구의 사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역조차 우리를 위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 청지기 주간 동안 사역에 대해 점검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여러가지 영역들 중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으면 그냥 나오십시오.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명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러나 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물론 쉬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쉼을 주셔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자리만 생각하면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삶에서 주님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주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의 정체성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수님 임주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수님 저희들이 그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임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지금 감당하시는 사역이 있으신 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위원회든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제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있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산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감당하는 사역들에 대하여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지금 제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사역을 결정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사역이라고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쉬워 보인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제가 정말 아파도 정말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얼마나 남아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분별케 하시고 사역이 지금 없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지금 사역을 결정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